안녕하세요. 우주사랑입니다. 1987년 6월 호주에서 미셀데마르케 당시 58세이라는 농부가 초인적인 외계인들을 만나 그들의 행성티아우바에 다녀온 체험을 기술한 책입니다. 타오, 먼저 신은 누구인가요? 신은 존재하나요? 그런 질문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한 고대의 석판에 내가 알기로 낙할 비문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씌여있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어둠과 침묵뿐이었다. 성령, 즉 초월적 지성은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내게의 초월적인 힘에 명령했다. 태초에는 어둠과 성령만이 존재했어요. 성령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어요. 성령의 힘은 너무 강해 의지의 작용만으로 원자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이 강력한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죠. 성령은 자신이 창조할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가장 거대한 세계부터 가장 미세한 세계까지 상상했어요. 성령은 원자를 상상했어요. 상상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앞으로 움직일 모든 것, 즉 살아있는 모든 것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또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 혹은 그렇게 보이는 모든 것, 다시 말해 만물을 일일이 창조했습니다. 자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상상이 끝나자 성령은 그 엄청난 영역으로 우주의 네 가지 힘을 순식간에 창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들을 이용해 최초이자 가장 거대한 원자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지구인들은 그것을 빅뱅이라고 불렀죠. 어둠은 사라지고 우주는 성령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를 창조해왔습니다. 성령은 아직도 우주의 중심에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주의 지배자이자 창조자이기 때문이에요. 미셸, 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들, 특히 기독교에 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그런 종교들에서 자행되는 비논리적인 왜곡과 진정한 우주의 섭리를 혼동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성령의 상상 속에 있었어요. 성령의 그 첫 번째 힘을 원자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은 두 번째 힘을 이용해 최초의 생명체들과 많은 식물들을 상상했습니다. 이 두 번째 힘을 나누주력이라고 부릅니다. 또 태초부터 성령은 특별한 생명체를 통해 감정을 느끼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바로 인간을 상상한 거죠. 이때 이용한 세 번째 힘을 난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이렇게 창조됐어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프랑스인들이 신비의 열쇠라고 부르는 지식을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미 들었겠지만 태초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전능한 힘으로 모든 물질적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행성, 태양, 식물, 동물들을 창조했습니다. 목적은 하나 자신의 영적인 피로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이므로 그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행위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위해 사물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 점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창조주는 물질 세계를 통해 영적인 체험을 추구했다고.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당신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 그분은 자기 영혼의 아주 작은 일부의 물질적 형태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힘을 불렀습니다. 그 힘은 오로지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우주의 보편적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주의 기본 패턴은 9개의 행성이 자신들의 태양주의를 공전합니다. 이런 항성될 9개는 다시 더 큰 항성주의를 공전합니다. 후자의 큰 항성은 전자의 9개 항성과 각각의 부속된 9개 항성의 공전 중심인 셈이지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모든 천체의 공전 중심인 우주의 중심이 나오겠지요. 바로 그 우주의 중심에서 지구인들이 말하는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이 상상한 모든 것을 구현했습니다. 성령의 아주 작은 일부를 인체 속에 집어넣었지요. 그것이 바로 성기체의 영혼체입니다. 성기체는 인간 본질의 9분의 1을 형성하고 동시에 대하의 9분의 1을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 초월자아는 자신의 9분의 1을 인체에 보내 그 사람의 성기체가 되게 합니다. 동일한 초월자아의 나머지 부분들은 각각 다른 인체 속의 9분의 1씩 들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원래 초월자아와의 통합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초월자아는 더 높은 단계의 초월자아의 9분의 1을 차지하고 이는 다시 더 고차원의 초월자아의 9분의 1을 구성합니다. 이런 구성 단계는 근원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요구하는 영적인 체험에 방대한 여과 장치 같은 게 됩니다. 인간은 대뇌의 통로를 통해 항상 자신의 초월자아와 교신합니다. 그 대뇌 통로는 성기체와 초월자아 사이에서 특수한 진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초월자아는 밤낮으로 당신을 지켜보면서 사고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기도 합니다. 대뇌 통로만이 초월자아와 성기체 영혼체 사이에 교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나 수면 속에는 또 다른 통로가 존재합니다. 잠자는 동안 초월자아는 성기체 영혼체를 불러들여 지시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때론 특정한 방식으로 성기체를 혁신하기도 합니다. 성기체 영혼체의 영적인 힘을 보충하거나 중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악몽은 낮에 받은 해로운 인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정상인의 성기체는 육체가 평생 체험하는 모든 감각을 초월자아에게 전달합니다. 이 감각 정보는 9단계 초월자아에 방대한 여과장치를 통과해 성령을 둘러싼 에테르의 바다에 도달합니다. 이들의 감각 정보가 본질적으로 물질만능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을 경우 초월자아는 이들을 여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보다 탁한 물을 여과할 때 정수기가 더 빨리 막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성기체가 영적인 감각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영적인 이해력도 커집니다. 지구 시간으로 500에서 1000년이 흐르고 나면 초월자아는 더 이상 여과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 과정은 흐르는 물에서 9개 성분을 제거하는 9단계의 여과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한 가지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면 8개 성분이 남겠지요. 물론 그 성분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나는 심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합니다. 첫 번째 범주의 초월자아에서 여과장치를 통과한 성기체는 그 초월자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 뒤 두 번째 범주의 초월자아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전체 여과 과정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성기체는 영적으로 충분히 발전할 경우 다음 범주의 행성으로도 이동합니다. 성령은 자신의 지혜 속에서 네 번째 힘을 이용해 9개 범주의 행성들을 만들었습니다. 미셸, 지금 당신이 와있는 티아우바는 9번째 범주의 행성이에요. 가장 높은 단계의 행성이지요. 지구는 첫째 범주의 행성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이지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구는 기초적인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 유치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9개 범주의 행성들은 이런 식으로 그 발전 단계가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발전할수록 윗단계의 행성으로 가서 오수한 생활 방식과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성기체 영혼체는 육체 속에 거하면서 다양한 전생에서 획득한 지식을 기억하고 기록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을 겁니다. 성기체 영혼체는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만 풍요로워집니다. 육체는 단순한 운반체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죽을 때 육체를 버립니다. 티아우바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고도로 진화된 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위대한 에테르와 직접 결합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월한 행성의 주민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영적인 발전 때론 물질적 발달을 지도하고 돕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물질적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요즘은 일부 티아우바인들이 지구에서 인간들과 섞여 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지요. 육체는 달아 없어지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반면에 정신은 성기체의 영혼체의 일부로 결코 죽지 않아요. 오히려 정신을 고향시킬수록 육체의 부담은 덜어지고 윤회의 과정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는 9일간의 우주여행 책을 읽은 후 많은 부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과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윤회 사상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윤회 사상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의 결과가 다음 생에 어떻게 환생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강조하셨고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생에서 선업을 쌓아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분의 성자께서 가르치신 조건 없는 사랑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 근원 주물주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은 자기 영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물질적 형태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성령의 아주 작은 일부를 인체 속에 집어넣었지요. 그것이 바로 성기체의 영혼체입니다. 성기체의 영혼체는 인간 본질의 구분의 1을 형성하고 동시에 대하의 구분의 1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자기 영혼의 아주 작은 일부를 인체 속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의 모든 인간들은 성령의 영혼 일부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주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모든 인간들의 근원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오는 이 책의 목적이 지구인들을 계몽하고 눈뜨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타오와 동료들은 지구인들이 극소수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는 현상을 매우 우려한다. 썩은 정치인들은 교활한 방식으로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믿기 만든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진실성을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을 얻기 위해선 먼저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오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위대한 성전은 마음속에 있다. 인간이 명상과 정신 집중으로 자신의 초월자 라는 중개인을 통해 어느 때라도 조물주와 교신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그곳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